자 어? 잠깐만 밑으로 가야되네요 옆이 아니라 어? 밑에 못가네? 이게 끝이야? 원래 여기 3개지역있지않아요? 예 여기 끝이에요 아아 끝이구나 저기 위에 가야 툴라기탑은 지금 가면 안돼요 어? 그럼요 귀찮귀찮 오 시그 골드 이제 저네들은 귀찮으시 여긴 어디지? 자 상황으로 퍼져서 오오 뭐야 오금업사네 아 아야 아파 귀여운 소증을 다 벌려버리겠네 소속이는 저희겁니다 오오 명성 19에요 오오오 저거요 잡으면 명성 떨어질걸요 아휴 저기 오거마읍사 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 지금 아 얘네 부잔데요 아 오거들이요? 아 여기에 오거 오거밭 아닌가 오거 오우 미영매 미영 오우 좋았네 얜 뭐죠? 쟤는 그냥 전령이에요 전령 전쟁이 임박하고 있어 빨리 이 소식을 어 한명 오오오오오 으어 죽었나 오오케이 오오오케이 어 저거 저거 나왔다 이거 이것도 비싸게 팔수 있는데 500골드였나 저게? 저거 뭐지? 윈터홀프 가족이 500골드 맞죠? 이거 이거 맞을꺼야 이거 이거 잠깐만 아 아 얘다 양손검 갖고있는애 인스크쓸 인스크쓸 때 얘부터 잡으러 오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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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양손검을 갖고있죠 저게 안좋네 어 마법이 없네 빨리 인피니티링을 하나 더 얻어서 자, 뭐 좀 먹을 것도 가지고 갈게 아, 배웠다 파이언스, 나? 너 이거 올게! 그래? 그래, 내가 바로 갈게 안에는 거미줄 붙였어 몇 마리 있어요? 예, 하난데 안에는 거미줄 거미줄 있어요? 어, 그럼 들어가지 마요 끊지 마세요, 합격 제거하고 갈게요 드린러닝 크리스마스날 뭐 하시나요? 나 빨리 3서클 쓰고 싶다 파이어볼과 해골함 정해 나 힐 해줘요 힐 없어요 주식하자마자 썼어요, 조한테 가짜 물약 가짜 물약이요? 그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저 동굴처럼 안생겨가지고 동굴이네 저 그거 아세요 저 PS님 유품 계속 갖고 있어요 네 유품 주말에는 못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왠지 주말에는 그 주말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보통 그쵸 여자승군데 하지만 여자승구가 아니라 가족클이래요 자세한 건 몰라요 아, 나 에너지가 개떡인데 우리 저장하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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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꼭 해야될 것 같아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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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요 저장 한번 하고요 너무 빨리 가지지 마세요 저장 앞서 나가는 제일 약한 소설어 제가 이동속도가 빨랐으면 좋았을텐데 으, 어 잠깐만 잠시만 이거 누구지 안쟁이다 뭐하는 거지? 오거 사냥? 오거 사냥이면은 뭐 오거를 사냥해 달라는 건가? 남쪽 잠시만 오오 나 나 나 나 나 오 뭐하세요 죽어 임마 오지마 임마 쓰려이 suficiente 삼경 사장 오오 환경사 쟤가 경 unosu 를 꽤 주인다 이거 뭐, 뭐 있어요? 허, 아 가짜 물이야 버려 오오오오! 아이고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해독제 있어요? 해독제? 저..있어요 해독제 하나만 안돼 안돼 죽겠다 이거 설판가 보는데 왜있어? 빨리 마시세요 오케이 야! 곰이다 고고고 야 써 왜 안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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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진짜 저 이제 해독제 없는데 어허 물약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기 저거말고는 특별한게 없는거 같은데 마법검 일자리 양손 마법검 어허 양손 마법검에 안나오거든요 쟤 말고는 아마 없을거야 저주받는거 말고 집이 들어가는구나 어 다이오록된다 어디에요 기어 여기있어 어허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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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어엉 어엉 됐다 한마리라도 아왜 날로고있게 내가 제일 약해서그런가 이제 미안해! AI 스크립프 흠함 돈은 가져가시마 오! 이야 역시 완전 뭐 떼린 대로 다 막혀 어.. 아 탐창이.. 오지마! 여기서 여기서 때릴 수 있나? 때려봐 아 안되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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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에헤헤헤헤헤헤 왜요? 나를 따라가게 해 놓은거 같은데? 에 메루님 보석 정리 좀 하세요 어 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돈이요? 어 아 맵이요? 아아 그렇구나 아 우리 드디어 어 캐스트다운 캐스트를 하나 이제 또 하러가죠 걸릭퀸으로 거기서 이제 또 몇번 또 손바닥 좀 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녀석들이 잘 안맞는데 맞으면 에너지를 빵빵 까 그냥 자장하고 갑시다 가자 자장하구요 자 알퀘스터네 되게 웃기네 알퀘스터도 알퀘스터도 갔다오죠 여기서 하룻밤 좀 자죠 텐트가 근데 너무 작은거 아니야 저거 folks 자 자기한테 직명하고 하하하핫 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거 보니까 내가 네런님도 저도 죽으면 안되는데 아 다 죽으면 안되지 한명 죽으면 로딩인데 뭐 어떻게 네런님은 죽으시면 그냥 게임코시지 저장 했죠 예예 아 아야 아야 불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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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정말 좋아요 불헛살로 불헛살조사? 네 불헛살 두발씩 주죠 어 좀 전에 얘네 말고 전에 만났던 애들은 한 번에 다섯발씩 다섯발? 뭐 특수코만던가 아 여기 못가잖아 길을 잘못들었어 우리 네 그거 파멸에 뭔가 그거 비석 드러내서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38 쓰고 지금 아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걔한테 불헛살을 거의 다 썼어요 걔한테 불헛살을 거의 다 썼어요 하긴 나도 걔 뭐 일방공격이 거의 안 맞았죠 마법.. 마법봉 마법봉 겁나게 쓰고 뭐 화염 추가 데미지가 원래 한 3정도 박히는데 1밖에 안 박히더라구요 쟤는 뭐 어 한방 그래도 어떻게든 잡았어요 난 매직미사일 겁나게 쓰고 어 동굴님은 매직봉 겁나게 매직봉 미사일 겁나게 쓰고 거기서 매직봉 미사일 다 쓴거였죠 으흑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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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데드가 많은 쪽으로 기억하는데 대대 드래곤브레스 저기 뭐있나 한 번 찾아보는 중 뭐있냐 아... 늦게가 이동속도가 좀 더 빠른가? 위쪽에 뭔 NPC입니다 아 나 혼자야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 2점, 1점이 아니야 2점정도 빨라지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아, 쟤 걔네 아 아닌데? 갈리카는 아닌데? 어 어어 야왕도 레인저의 그거를 에로님이 스켈리턴 그냥 지나가셨는데 전 엥지가 안박혀요 어, 나왔다 크리처의 이동속도가 틀리다고요? 아, 나왔네 크리처의 이동속도가 틀리다고요? 아, 나왔네 크리처의 이동속도가 틀리다고요? 아, 그니까 보통 그냥 그냥이랑 이랑 차이가 난다는거 어, 이쪽으로 가진거 어디로 온거야? 아, 나왔네 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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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그 그냥 그거보다 그니까 이전거보다 길을 조금 더 못찾는거 같아요 아왔네 아왔네 어구 mouth 아왔네 퇴치는요, 뻥 터져요 뭐에요 저건? 퇴치댐이라고 됐는데 퇴치는 퇴치인데 약한 퇴치 어정쩡한 퇴치네요 이제 확실한 퇴치는게 뻥 터져요 그거있죠 그 크리티컬 그것처럼 터지는 예예 어디야 어디야 아 길을 못찾아 어디가 있는거지 아 저기, 저 밑에 계시네 어우 여기도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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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로 2인 1개조로 움직이고있어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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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댐들을 무쇠하지 말라고요 잠깐 동안은 잘 댐들을 할 수 있어요 얜 누구냐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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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보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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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하건 좀 비싸거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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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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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긴데 올라가야죠 아 여기 넌 뭐냐 아 둘이서 은신해가지고 다니는구나 와 둘이서 스탯 싸우면서 은신해가지고 다니는거구나 어 중독 아 완전 다크템플러 거시겠네 건들마 별거 없네요 누가 올라가죠 내른입 너무 몸 음 이런라 이런라 이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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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외선 씨야 흐흫 내가 봤을 때 정말 쓸 쓸잘 없는 스, 스펠 적외선 씨야 쓸잘 없는 스펠 내놓으라 하라면 아 1등 다투는 스펠 중 하나가 아닐까 어 오 오 정 아니 자 이리와 이리와 으으 아 산속 산속 마법 무기효과가 없대 마법무기 1만무기 그거구나 아닌데 마법무기잖아요 저 방금 갈아 끼웠어 어 잠시만 아 뭐지 흠 아 대양간지요 뭐 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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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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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에 스킬레톤 2점 1점 3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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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1점 아아맞다맞다 여기서 아래서 얻는 책이지 이런거부터 또 얻을거니까 얻어가지고 팔죠 여기 함정했을텐데 참 어허 어허 아야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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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저 왠지 집으면 함정이 발동할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 왠지 집으면 함정이 발동할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짓겠습니다 저거 무슨 포즈넨트야? 힘의 물약이요 이건 블레인 현명한데 쓸자리가 없는거구나 힘의 물약 팔아요 그냥 어 쓸사람이 없어요 독이요 어 독독독 아니 그거 없어요? Epic약 아 이거 おっけe 빨리 빨리 먹어요먹어요 힐링포션을 먹어 포況도 없어요? 적 제가 네게 드렸어요 포션을 먹어 포션 아! 크랩봉인데 여기서 다시 버션 없네요 아 끝났다 하나 더 때렸어요 여기 어떻게 가는 거 같더라? 이렇게 가는 거 같냐? 아 이쪽이구나 어휴 마법군 내 손 걸림했네 됐다 한 마리라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에론님 방송 화면 멈췄는데요 방송 화면이 멈췄다고요? 네 아니에요 잘 나와요 어? 쟤가 이상한 튕기신 거 같아 네 나량님 튕기신 거 같아요 아하 어 레벨업이다 아우 나 레벨업 아아 내가 아니었어 아 맞아 내가 맨 나중에 하지 나다 쟤가 두 번째 이게 이름이 뭐지? 아 아 이름은 모르겠다 전투망치였나? 네? 잘못하면은 극대님이 레벨7 찍은 다음에 레벨업할 수 있겠어 네 레벨님 저 끼고 있는 두 번째 무기 종류가 뭐였죠? 저거요? 메이스 아니었나? 메이스요 메이스 저기 장검 소검 도끼 전투망치 아니에요? 메이스예요 전투망치가 아니고 메이스가 없나? 메이스가 없나? 근데 이름이 메이스가 없는데요 그럼.. 아..잠깐만 저걸.. 이름이 메이스가 없어요 중련도 못봤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아..이..이거 EX킷 눌러봐요 취소해봐, 취소 네벨을 어.. 네벨을 취소하고 마치기 종류를 한 번 봐봐요 철태류.. 아..철태류.. 철태류 해봐야되겠네 철태류 철태류 아싸..좀 쓸 수 있겠다 야..이거 찍은거에요? 야..저거..사기무기 찍은거에요? 야..저거..사기무기 찍은거에요? 야..저거..사기무기 찍은거에요? 야..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센..세날도.. 덜덜하게.. 여기 함정있는데 함정 함정 재해주세요 아..저거..저거.. 마취..이거..뭐라구였죠 이게? 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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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거의 사기무기더라구요 보니까 내성골림 없이 25% 확률로 맞을때마다 예.. 1.1D 4라운드간 기절 으... ㅋㅋㅋㅋㅋ 예..2에서 나온 아이템같아요 2..2에서 새로나왔어요? 내성골림이 없어 ㅋㅋㅋㅋㅋ 그니까 4.. 4분의 1박릴로 그냥.. 예.. 그냥 기절하는거야 맏은.. 공석 높이는거 다 끼면 다.. 아.. 아 이러나지도 못하겠네 어우 함정, 함정 다행이다 함정이 더 있나요? 더 있었던데 어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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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그냥 뒤로 빼요 공포의 늑대당 어우 무슨 말이 걸린거야 한마디도 안 걸렸어 아 얘 드레드가 아니라 공포라서 그건가보다 어 나 다트도 없네 다트 없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구나 아 고 꿀 오지마 이 자식아 어우 쟤네들 인공지능이 되게 좋아졌어 여기도 합조가 있을텐데 아 어우 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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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쟤 어떡하지 일방비 아 일단 일방비가 있는 애가 없지 스타를 바랍시다 어 저는 마법지판에 써야겠어 이때 고 오브 나 이게 도착에 들어 어 어 저 무기효과 없어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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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랭님 워 아 나도 어어 저 마법봉 하나 받아서 구했어요 식혈 안 된거 어 마법봉 주세요 마법 어우 화이어 자 이제 라운드 2분의 1 추가 거기에 그거 있죠 채 자 여기 안에도 적 있을텐데 이 안에도 저장할까요? 저장합시다 자 저장 완료 경험치가 미친듯이 안올라요 진짜로 아니 나 bgt가 그걸로만 항상 원째를 하다가 오리지널 정말 오래간만에 그냥 이걸로 오리지널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눌러도 돼요? 저기 물약 드시지 마세요 가짜 물약이에요 가볼까요? 아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안오는 것 같아 근데 아 됐어요 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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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여기 여기 슬라임 있다 아 합정걸릴까봐 무서워요 여기요? 아 슬라임 히트에 관계죠 아 여기 아닌가? 아 저 위에 위에 아 저 위에인가? 네 근데 이게 경험치가 최대가 16만일거에요 아마 16만 1000 16만 1000 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가면 다 찍는데 찍고 남을텐데 모르겠다 나 근데 이렇게 원래 이중도 했을때 3만 4만도 못 얻었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3클래스도 못쓰는데 허젓대기만 없어라 아 3클래스부터 공격이 공격마법이 정말 범위마법이 괜찮은게 나오거든요 아 화염구 화염구는 그 마법복을 쓰면 되고 그 해골함정 해골함정이 그냥 오오 슬라임이다 슬라임 슬라임 저 중지로는 안될텐데 네 중지로 안되죠 어 슬라임 어 슬라임 화살 더있어 어 화염 화살 이럴때 오케이 이 배기공격 어 쟤 둥기공격맞네 잘 맞는데요 그러네 배기공격만 맞을줄 알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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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거에요 어 설마 아 아 그 기절 네 아 쟤가 공격못하고 있는거잖아 지금 네 우와 대박이다 야 야 저 무기성원 대박이다 아 30박해야되 20 멀리 쏴야되네 저게 그거 아냐 그 카타나 퓨류에 있던거 아냐 네 카타나 퓨류도 근데 내성굴림하지 않나요 그건 그건 내성굴림하죠 뭐야 45 윤리 0 audible 네 allah ем 저기 좀 Baba 복 이ienza 그러면 이 Fat üm 여기 여기 들어가보고싶어 여기 들어가보고싶어 여기요? 없는데 방금 나가죠 아이고 자야겠다 어? 얘 어디갔지? 밤에만 나와요 밤에만 아 어? 아오 자야 그래 멘탑 잘 때치 음 나 브레스 쓰라고 했는데 자 전 제 잡으러 갈게 아, 뭐야 이거 왜 네네 오오 죽어라! 어, 안돼! 사망으로 퍼지고 있어! 사, 사..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오오오!!! 죽어라 죽어라 예, 폭탄 던졌죠, 지금? 무슨 폭탄 던진 거요? 네? 무슨 포탄 던지신거에요? 수류탄 아아아아 폭발 폭발의 기름 폭발의 기름 아아 이명 수류탄이라고 불러요 판타지의 수류탄이라니 그 그걸 수류탄으로 그 뭐야 비 뭐 뭐야 블랙빛도 그냥 쓰러졌잖아요 마지막 그죠 아 척탄 세네 예 기억나죠 아 시장부터 몇 점 데미지였죠 뭐 한번 쉬어요 아 한번 더 쉬어야되네 아 일단 일단 에너지 채워 에너지 한번이라도 쓸 수 있는거 잠 T- 아아하- 아하하- 어휴 아유 여 뒤에도 있어 한번에 많이 나와요 세븐 Guerra 가 불와살 안줄거야 어? 여기 또 누군데? 이바나살도 돈 아끼기엔 좋으니까 이바나살 20반에 돈 1골드일텐데 1골드라도 아껴져 이야아 금메 금메절약정신 언제부터 그랬다고 더는 아꼈다고요 명사가 안 아꼈다고지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 여기 어디갔지? 어? 여기 어디갔어요? 저녁이 나오잖아 어? 여기 어디갔지? 어? 여기 어디갔지? 네 맞은지 랩을 해줄께 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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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시간이 23인데 어디 갇혀있는거 아니에요? 백세님 마이크 안들려요 아 지금 마이크 입에 쪽 꽉 갇혀고 있었어요 아 있다 있다 뭐 어디 있었던거에요? 안보이는데? 어디있던거 지금 맑은거에요? 바로 생겼어요 여기 나는 안보이는데? 어디있던거지? 아 진짜 내로님만 안보이네 아 다 있는거야 어디 지금 보이는거야? 아 됐다 아 됐다 환상탐지한거에요 지금? 아니요 그냥 바로 옆에 아 됐다 우리 유령갑으로 어디로가죠 고 여기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을걸요? 여기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을걸요? 언데도 몇마리 빼고는 그죠 아까 그거 잡았잖아 아 내일이 월요일이라는데 호 한 번 더 써요 그 회복하는거 어차피 다음맵에 가서 한 번 쉴건데 저 써드렸어요 아 벌써 써요? 아니 그 늑대님 써드렸어요 어? 켈리카는 어디갔지? 사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아 그런가보다 어 어? 벌써 한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한시요? 아 그러면 쯧 그럼 여기 여기 웬만한 살짝 돌고가죠 네 여기는 뭐 그건 없어요 퀘스트가 별로 네 베르님 따라가기에는 소펄를띠 를 조금 조심해야되긴 하지 여기 난 레벨업하고싶은데 아 1300 남았는데 여기서 자라면 업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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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rill 하 거북 1점에 피해 를 쑤었다 1점에 피해를 쑤 бар 5 spelled 1점에 피해를 쑤 2 2 1 이 시각에 따라 잡힐 것 같은데요. 뭐가요? 아 좋은 밥이다. 왜 안 발사해? 발사. 아니 발사를 안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가장 많이 쓴 스펠이 마법 화살이네. 마법 봉은 마법으로 마법 내가 쓴 걸로 안 들어가는 것.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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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맞죠? 공포의 늑대 아오 쏠잖아 오케 오오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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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친구? 어 네로님 친구하나 떴어요 친구요? 네 뭔 친구요? 스크롤 아 친구요? 아 친구 프렌드 주세요 그거 살 때 좋아요 물건 살 때 매력이 올라와서 오 네로님 레벨업 축하 축하 아아 나 레벨업 야 드디어 했네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했어 쿼터스테프 아 근데 3레벨 해골함정이죠? 와우 빛대님이 한 발 빠르게 레벨했는데요? 해골함정이죠? 아 시전자 레벨당 일지일 육점이기 때문에 대박이야 아 근데 3레벨 너무 좋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멜프도 있고 멜프도 있고 멜프도 있고 해골함정가자 어 이거 뭐야? 악령 형태? 처음 보렴봐 보는데 네 자 여기서 저장할까요? 네 자 잠시만요